어? 이혼호사 도사! 이혼호사 도사님!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당신! 왜 꺼진 거? 진하게 한 잔 말아, 비빔! 아, 제발! 제발! 오늘따라 진짜 이상하네. 저랑 친하세요? 자꾸 반말을 하시니까. 오늘 나랑 한번 해보시는 거야, 뭐야? 이혼호사! 자꾸 이렇게 갑자기 박박 낼 겁니까? 왜 갑자기 애니? 애들 잔다며! 안 잘걸요! 다 죽었어. 제가요. 은근히 한 법 하거든요. 무기징역! 인격모독이에요! 그건 관례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라고 하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야 네이버. 저 옆에 내가 네이버 한 페이지에 토로였어. 그리고 선의 도데도. 여러분이 계신지는 시중에 뭐야? 우리 인형이 원이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도데도, 여러분의 고유가, 우리는 오늘의 성장에서 빛을 지지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wherever 여러분의 좋은 일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에서 소중한 일괄입니다.